신생 저비용 항공사 에어로K의 경영권 분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대주주 측은 면허를 받자마자 자신들의 측근 인사로 대표를 바꾸려다 정부의 반대에 부딪혔는데요. 그러자 이번에는 측근 인사를 지주회사 대표에 앉혀 계열사인 에어로K의 경영을 좌우하도록 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옥상호 꼼수 경영 논란, 어떤 내용인지 김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공항을 거점으로 한 신생 저비용 항공사 에어로K에선 지난 3월 면허를 받자마자 대표 변경을 시도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대주주인 에이티넌 파트너스 이민주 회장이 현 강병호 대표에서 자신의 지인 A씨로 대표를 바꾸려 한 겁니다. 하지만 면허를 받자마자 특정 사유 없이 대표를 변경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국토교통부가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러자 대주주인 이 회장 측은 A씨를 에어로K의 지주회사인 AIK 대표로 앉혔습니다. 이후 AIK 대표는 에어로K의 경영을 사실상 좌우하면서 내용은 더 격화됐습니다. 에어로K에 따르면 인사부터 채용, 항공사업계획 수립까지 대주주 측이 주도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어로K를 창립하고 면허 발급을 이끈 강 대표는 정작 면허를 받은 이후 경영에서 배제되다시피 했습니다. 법조계에선 대주주 측이 자회사인 에어로K까지 꼼수 경영을 한 대표적인 사례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인의 배후에 있는 사람이 법인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상법상 법인격 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겁니다. 모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이용해서 대주주가 자회사의 경영권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에도 결과적으로는 법인격 남용의 소지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도 문제의식을 드러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AIK가 에어로K에 대해 일반적인 지주회사 역할을 넘어 경영에 관여하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라며 신생 LCC의 사업계획이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면허를 받았을 뿐 운항 증명, 정식 운항까지 갈 길이 먼 에어로K. 국가 기간 산업인 항공업의 특성상 초기 사업 안정화가 중요한데 이륙도 하기 전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주영입니다. 국가 기간 산업인 항공업의 특성상 초기 사업은